좋아서 아까 전에 여기야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잡으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는 뭐 비교 좀 금방 왔죠? 어렵지 않게 아 이 자식 이거 이거 패링 타이밍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얘는 죽어 임마 아 또 잘못 눌렀어 아나 참 왜? 자꾸 그 버튼을 잘못 누르고 있죠? 자 빠지고 아냐 또 잘못 눌렀어 아 이거 자꾸 물약 쓰는데 아깝다 물약 쓰면 안되는데 그 뭐지 그 양손잡이? 예 그 버튼 자꾸 헷갈립니다 그니까 자꾸 헷갈려 어 야 이거 뭐야 아이템 줬다 그 은탄 아 바꿔서 하라고? 아냐 그래도 요거에 적응을 하는게 낫지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것만 할텐데 예 이거에 적응을 하는게 낫죠 예 처음에 처음만 힘들뿐이 처음만 좀 헷갈릴 뿐이지 뒤에 가면은 괜찮을거에요 아마 지금이 지금 이제 오늘 막 시작해서 좀 헷갈리는거지 자 여기... 예 이icians 네 오 내 소울 어디있냐 어 약아침 나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저 밑에 있나? 아 이리와봐 아우 총까지 쏜다 오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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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총까지 쏘니까 이거 장난아이네 이거 임마! 아아! 아까처럼 허무하게 죽진 않는다 아니 안주는데? 예 이 친구 잡아도 뭐 예 예 뭐 안줘요? 아 이 친구네 예 이 친구 잡으니까 주네요 진짜 예 얘 아까 전에 얘한테 죽었나? 예 좋아요 내 소울도 복구했고 복구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너 이쪽으로 계속 가볼게요 야 한번 죽으니까 그까지 죽은 이치까지 오는게 좀 힘드네 이게 뭐야 이리와 이리와 응? 이리와 이 이 짭새들 응? 짭새들 자 간단하게 죽이고요 볼메기 좋다 아이고 또 잘못 놀라 아하아 네 헤헤 좋았어 어 뭐야 어디서 이 아 야 깜짝이야 여기 또 숨어있구만 예 그래 으흐 흐흐흐흐흠 흐희 숨어 있네요 예 소리 꽥꽥 소리만 안 났으면은 아마 예 당했을 것 같은데 좋아 저쪽으로 내려가면 될 거 같아요 어 아 저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는 사다리가 저쪽에 보이네요 이렇게 한바퀴 삐잉 둘러서가게 만들었구만 어? 에잉? 죽어 임마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기름병! 기름병! 기름병 좋아요 자 다.. 다.. 다 포개주고 이거 한참에 내려가는 있었는데? 어? 봤었는데? 어디있지? 어 사다리를 분명 봤었는데 못봤나? 잘 못봤나? 아 뭐야 아 저쪽이네 아아 멀다 잠깐만 여기 여기 아이템이나 먹고 가죠 회색 파펜 좋다 이제 어디로 가야냐 그냥 내려가면 되나? 흠흠 첫째 보스에서 계속 죽는다고요? 첫째 보스가 좀 어렵게 어려웠어 예 쉬운.. 쉬운 애는 아니었어요 예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자 여기가 올라가는 길이고 음흠 음흠 어 길이 많네 어딜.. 어디부터 가야지? 자 뭐.. 예 내키는대로 아 아 첫째 보스에서 계속 죽는다고? 에이 보스만 얼마나 어렵다고 네 좋아요 이.. 다크 소울듀 게임은 보스보다는 진정한 잔몹들이 더 어렵고 그죠? 우리 가면 되나? 어어어어어어어 저거 뭐여? 생쌩쌩쥐 야 저거 대빵 큰쥐예요 응? 불 한번 던져볼까? 아아우야 불 데미지 좋다 에? 에 좋아요 단단히 잡고 와! 광인의 지식! 뭘까?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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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인의 지식 어허 어허 신리를 깨우친 광인의 해골 사용하면 계몽을 획득한다 이 간단하게 말해서 아냐아냐 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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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크솔로 치면은 예예예 인간성이네요 인간성 광인의 지식이라고 아까쯤에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계몽 수치 계몽이 필요하는데 그 계몽을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 예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인간성 인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아이템 인간성을 하나 구했습니다 투구 그니까 나도 뭐 외형 아이템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먹을 수 있는 뭐 먹을 수 있는 아니 그니까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거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안나오네 아직까지 첫번째 보스 잡을 때까지는 뭐 예 소비 소모템이라고 해야죠 예 그런거 외쪽으로는 안나오네요 이거 뭘까? 가련한 상자? 뭐야 상자? 어디 상자가 있는거야? 올라가볼까요 한번 숨겨진 길이나 부서진길 거 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니까 예 우리도 처음이고 하는 지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처음일거야 예 다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다들 다들 뭐 헬렐레 하실겁니다 예 길도 모르고 오 야 저거 뭐야 오 오 오 에헤이 안속지 어이 닭 어이 닭머리 예 닭머리 닭보여 오야야 많다 예 양분 지고 예 아유야 데미지 좋아 역시 한방이야 한방 아유 좋아 강화하면은 예 끝내주겠다 진짜 자 어이 또 인간성 인간성 나이스 인간성 예 인간성 없고요 오 좋아 쪼리 쪼리 가볼까 한번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오 오후 으악 잠깐만 저 뒤잡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서 뒤잡 한번 해볼게 에 좀만 더 좀만 더 강보고술 인생 자 이룬 다음에 뒤잡 예 좋아좋아 예 바로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원했던 예 그 모습 빛나는 동전 이건 뭘까 어 빛나는 동전 길라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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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건가봐 그니까 그 반짝이는 그 바닥에 뿌려놓을 수 있는거 있잖아 길 알아볼 수 있게 그런템인가봐요 길라자비를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가봐요 그니까 칠색섭 아유 진짜 문을 안열줘 아줌마들 진짜 꽉 막혀있어 아줌마들 같이 먹고 살아야지 길이 어 왠지 쇼컷 같은데 문 열어보면 그렇지 그렇지 쇼컷 맞죠? 쇼컷 같애 자 문 열리고 여기가 첫번째지역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예 맞네 맞네 저 위에 똥개들있고 예 여기 그 첫번째지역 그긴데 여기 쇼컷 열러온거 같애요 제가 봤을땐 좋아서 또 내려가고 자 그리고 이쪽은 뭐 별거 없네요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쇼컷 열러온지역이고 다시 한번 내려가볼께요 예 좋았어 쭈욱 늑대인간 잡았어? 삼병님? 저도 저도 잡았습니다 늑대인간 예 아 아 아 첫번째 보스 말고 두번째 보스 오야 깜짝이야 이거 뭐여 어? 어? 야 갱나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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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잇아! 아 이게 스테미너 에? 스테미너가 부족해서 에? 스테미너를 좀 많이 올려야할거 같애 호주 말해 호주 말해 이 아들은 에? 그냥 때리면 죽네 하하하하 아 두번째 보스 뭐 벌고있다고? 예 이따 뭐 가보면 알겠죠 예 어떤 벌건지 예 가보면 예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아 괜찮애 보스는 예 싸워보면 되니까 자 죽이고 어 하하튼 뭐 많이 줬다 저격이 안올까요 지금 뭐 저격 저격 할 시간이 있나 다들 그냥 그 깨느라 바쁘지 에? 에 에 다들 뭐 어 뭐야 에 다들 처음 시작하는건데 어메 아픈거 아파 임마 아프다고 임마 아파 뭐야 안죽었어? 자 잡고 그니까 다들 아마 하느라고 아마 지금 그리고 침이 바른 방법도 몰라 응?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때 침이 바른 방법도 모를거에요 아마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그 코 바른거 나 알지 침이 바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침이 바른건 어떻게 침이 바를수있는 아이템이 있을텐데 찾아봐야죠 에 에 점프 어택 한번 해볼까 점프 어택 어 어 뭐 이상한 소리나는데 자 죽이고 어 까먹여! 아나 이 닭대가리 그니까 취미... 하려면 뭐 아까 전에 종을 울리고 우선 종을 울리고 그 다음 뭐 딴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취미입 하려면 그러지 않을까? 그냥 취미입으면 안 될 건데 뭐 우리 흔한 말로 다크 소울로 얘기하면 빨간색 납석 뭐 저강구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취미입 하려면? 어? 와우 데미지 죽인다 아마 두번째 보스 잡으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게 횡공격이구나 어? 원딜 무기가 어어어어 아파 뭐 아 여기 근데 이 총 말고는 뭐 하긴 그렇겠다 총 말고는 뭐 뭐라고 해야지? 그... 활 우리 다크 소울로 얘기하자면 활 같은게 없으니 자 주의고 이거 뭘까? 혈색파펜 아 혈색파펜 이제 좀 많이 먹었는데 다음에 체크포인트 나오면은 그... 무기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소울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아까 집에 그 망치무기 예 어휴 어휴 깜짝이야 와아 아 내 참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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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 이거 어휴 어휴 위에서 그냥 때려주네 그거를 총 총 겁나 약해 예 쓸만한 무기가 아닙니다 총은 그냥 흔한 말로 우리 패딩용 패딩용 예 패딩용으로 딱이야 예 여긴 어디까? 오우 어 저거 뭐야? 아 여기도 쇼컷 맞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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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타고 내려가면은 여기 쇼컷 같은데 쇼컷 지금 여기 많이 부족해 지금 뭐 인제 뭐 레버민자 4개인가 밖에 안했어 여기 극이 좋아가시면 쇼컷 장소 맞죠? 예 아 여기 온 김에 랩업을 하고 아니다 그냥 가자 여기 여기 쇼컷 장소입니다 쇼컷 아까쯤에 이쪽으로 뛰어왔다가 여기 길이 아니라서 안 갔는데 드디어 여기 두 번째 스테이지로 두 번째 쇼컷을 열었습니다 가다보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 무엇이냐 그거 이거 체크포인트 같은 거 그거 있으면 마을 가야 안돼 올라가볼까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오 여기 사람 많다 겁나 많은데 어 야 저 뒤에 똥글한 건 뭐야 어 저 왠지 굴러 왠지 느낌이 여기 굴러온다 굴러온다 굴 굴러와요 아저씨들 아저씨들 돈 굴러와 어 살았어 어 두 명 살았어 어 좋았어 네 간단하게 했고 저 뒤에 똥글한 게 있더라고 어 딱 봤는데 뒤에 똥글한 게 왠지 굴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길래 어이 깜짝이야 이 아저씨는 왜 안 죽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저거 보스인가 아 저 저 또 짱 똘맨이네 이제는 예 어 두 마리다 페링으로 페링으로 잡는 걸로 에에 암쌉 오 깜짝이야 어 죽어 임마 에 앞잡아 안되면 예 패 죽이는 거죠 어 뭐야 왔어 맨 어 에 왔어 주요력 좋아 에에 팍팍 차라 좋아 좋아 이제 어디로 가야하냐 이쪽 어 여기 내려가는 길 또 있네 어디로 가야하는 거야 우선은 올라가 볼까요 왔어 올라오고 많다 두 마리 저 은근슬쩍 가볼게요 은근슬쩍 자 은근슬쩍 예 아 뒤잡 앞잡 뒤잡 자 은근슬쩍 가서 길을 모으고 뒤잡 그렇지요 예 바로 이거죠 네 에 에 에 에 들이고 땔꺼같은 페링 암쩔 에 에 하하 하하하하핰 헉 에 간단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에 뽐생 뽐사 하하핰 좋아요 에 한대도 안 맞고 두 마리를 잡는 네 간단한 컨트롤 좋았어 점점 어깨가 촉촉해지는 느낌 피가 좀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보스야? 보스면 앞에 좀 안개 쳐있고 이런 문이 있으니 야 이거 말도 안된다 여기가 보스전지 어찌 알아 어? 야 니가 보스 나 어떻게 알아 안죽고 클릭하면 아이 괜찮습니다 별풍선은 이제 괜찮습니다 아마 죽을거야 두번째 보스는 어떻게 잡아 내가 근데 얘는 인간형태라서 패링이 되지 않을까 패링 한번 해볼까요 덤벼 인마 어? 한반부터 보자 어? 야 한반부터 봐 어? 어어우 어어우 야 야 쎈데 어? 아으 쎈데 덤벼벼 아이아이아이아 쎈데 어? 그만 총 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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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어어우 으어어우 총 쏘는거 봐라 이거 겁나 무섭네 어? 어? 압자아압! 쒸 물량 하나 먹여주고 간단하게 에? 아직 못쓰 임마 어? 에? 아직 뭐 아직 못쓰다고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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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쓰 아직 못쓰 형은 아직 이는게 흥불날려면 아직 못쓰 임마 어이야야야야 미안해 물량 하나 먹고 에? 에이 아직 못다니까 잠만 이 냄새는 뭐지 야 내 냄새야 임마 어? 어? 내 냄새라고 임마 어? 쎈데? 어? 뱀뱀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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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량을 못먹게 하나만 먹자 씁 뱀뱀아 아직 못쓰다 어? 나에겐 아직 몇가지 스킬이 있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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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쎈데? 에? 어? 쎈데? 오우 아직 나에겐 몇가지 기술이 더 남았어 어? 덤벼보시오 어허 야 먹어먹어! 마셔요 물야! 야 마셔! 야 뭐해! 야 뭐야! 야 무슨 괴물이야! 뭐 이걸! 야 니 사람이오 괴물이오! 어? 솔직히 말해! 어? 괴물 아니오? 어? 솔직히 말해! 사람이오 괴물이오 야 페링 쉬운데? 어? 야 이거 깨겠는데? 어? 어어!! 어어어!! 오!! 오!! 오하랭kom , 앞자, 앞자, 앞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Q 어? 팔았냐? 아 뭐야? 아 죽은 줄 알았어 아 진짜 한 대에 아깝다 역시 어렵네 보스라서 너무 진을 뺐나? 야 눈물 날 정도로 진을 뺐나보다 어후 장난 아니야 여러분 잠깐만 우리 잠깐 그 현자 타임을 야 현자 타임이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지금 보스인 줄 알았으면 소울이라도 쓰고 올 건데 아깝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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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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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얘 이렇게 셌나? 왜 이렇게 안 셌는데? 어우 저 짱돌 아 겁나 무서워 어이! 피해 죽어 자, 수술 데리고 페링! 으아아아아아아아 페링 역시 믿을건 페링밖에 없죠 난 물량내라 예 수요력 두개! 좋았어 보스존 앞에서 어 잠깐만 얘도 아이템 없네 음...흠...흠... 봐주지 않겠다 아 여기 이거 여기가 아닌가? 아 저저저 두 마리 천천히 천천히 가서 등기를 한번 노려줍니다 기를 모아서 때리고 오-옥... 어어? 어!! 야 죽는거아뇨? 압쩜 뭐야 안죽었어? 죽아 임마 물량물량 물량물량 수요력 좋아 그렇지 수요력 좋았어 20개 채우고 가자 좋았어 하 하아 그 말oring